우리 어디 가냐고? 윌리엠 너 오늘 일해야지 이제 일할 나이 다 됐어 너 뭐지? 뭐 썼어? 아가 뭐지? 봐봐 뭐야? 딸기 그치? 딸기 좋아해 그래? 아가는? 아가도 딸기 좋아해 그치? 아빠 빨리 가자 니가 천천히 오고 있잖아 지금 야 진짜 크다 아빠 어머 여보세요? 너 안 보이니? 봐봐 와 이거 뭐예요? 여기? 딸기가 공중에 달려있어요 밭에서 나는 게 아니고 다 빨간색이네 그치? 딸기 농장이구나 여기 신기하다 근데 우리 딸기 달려 딸기 달아왔지 오예 오예 난 이런 거 처음 봤어 이거 빨 수 있나? 밀 수 있지 봐봐 지금 아가 만지려고 그래 아 키가 안 닿아요 안 되네 안 빨다네 어떻게 하지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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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 따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여기서 딸기를 잘 보세요 딸기가 움직일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야? 딸기 내려와요 그렇지 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야 먹을 거거든요 저거 다 먹을 거거든요 지금 먹거리가 지금 보였는데 너무 신나서 달리나 봐요 저 안에 향이 얼마나 좋을까요? 정말 달콤하겠어 진짜 정말 달콤하겠어 진짜 원, 투, 프리, 이제 시작해요 바다 부림 바다 부림 아가 어딜 갔나? 아가 어딨어? 아가 어딨어? 아가야? 아가야? 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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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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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! 여기 와! 가! 가! 손 잡고 와! 도망갈 거 같아 안아줘 아이고 이쁜 것들 오 잘했어 안녕 왔어? 나 힘들어 힘들었어? 야 너 재밌었어? 자 그럼 700g 통을 나눠 드릴 텐데요 네 딱 700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되면은 저희가 또 선물을 하나 또 드립니다 자 그거를 한 번 무슨 애들이 드릴까요? 아니 700g은 어떻게 맞혀요? 로아우를 알려드린다면은 뚜껑이 닫힐 정도로만 따신 다음에 그거에 한 번 도전해 보세요 야 민요 그거 맞히면 선물이 때문에 지금 선물 아들아 아들아 화이팅 고고 얘들아 이 700g 잘 벗어야 돼 알았지? 빨간색 거 아빠 불러요 아빠 불러요 알았어요 아빠 사패 집을 좀 잘 맞춰 나 타타여 여긴 없어요 아이 더 잊지 말고 여긴 저게 되나? 밴드비 앞에서 저게 돼요? 빰빰빰빰 아이 먹으려 안돼 이거 식사해야 돼 오늘 어떻게든 700g 안 될 것 같아요 응 아빠 지금 먹는 거 아니야 아직 아니라고 물론 시켜서 먹는 거야 오우 이행이 형아 아니에요 거기를 찾아 생기술을 어서 잘하고 있어 진짜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생기술을 아 아 뜯었어요 먹었어? 야 야 이게 왜 이래 와 이걸 엄지로 끊어낸 거예요? 아 이게 무슨 팠네 진짜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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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입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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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품을 저렇게 왜 잘났지 응? 한 번 따 봐 어? 너무 부끄리지 마 아우 그치 자 봐봐 잡고 오우 야 밴 하나 땄다 오우 잘했어 너 좀 아 입에 너 지 아 입에 말고 씻어야 돼 아가 이거 지금 씻어야 돼 응? 응? 너 하나만 먹을 거야? 아냐 아냐 씻어야 돼 우리는. 아가 그렇게 먹고 싶어? 먹고 싶지? 그럼 아빠 이거 하나만 이렇게 시켜올 테니까. 아가 잘 지키고 있어? 아빠 금방 갔다 올게. 네. 알았어? 가신 사이에는 세 개는 먹지 않을까요? 어우 눈치고. 어머니. 아가야 그거 하지 마. 내가 아빠한테 혼났나? 아하. 뭐 할게 엄마 먹어봐. 아 불었는데. 어머니가. 어? 아. 어? 아 사고 치는 걸 알았어요. 어떡하지? 엄마가 빠졌다. 아빠. 아빠. 야 딸기 씻고 왔어. 야 그만 먹어. 안 해도 먹어. 안 해도 먹어. 먹어. 아 이제 봤어요. 베임. 왜 벤. 베임. 베임. 네가 뭐 한 거야? 베임 어떻게 된 거야 너. 아빠. 어 봤어 윌리엄. 아니 아빠 주실게. 아빠 주실게. 아 윌리엄이 지금 그 이실직 구할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. 아가. 너 지금 이렇게 먹을 자격 없어. 줘 봐. 너 이거 먹으면 안 돼. 이거 다 씻었잖아. 어? 금방 갔다 온다고 했는데 그거 뭐 그거 뭐 기다려? 세 살이면 자물성 생겨야 돼. 어 그치. 이거 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어. 어? 아 또 여기 맘. 울지 마. 너 이렇게 하면 안 돼. 너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안 되면 이거 다 허물을 할 때는 거 아니야. 아 지금 그 때를 거쳤어요. 이거 다 마음대로 할 수 없어. 너 이제 악이 아니잖아. 진짜 너는 성질머리. 어? 아 못 들었어. 진짜 너는 성질머리. 어? 야 이거 아가 줄 거야. 아빠 나 이거 씻어요. 뭐라고? 헤이 너 어디 가? 윌리엄. 아 고백하는 대신 아가가 먹을 수 있게 씻는 거예요. 아가 주려고? 응. 야 아가 씻어 보니깐. 아이 착해라. 아가야. 아가야. 생일 때 씻을게. 내가 씻었어. 뭐야? 딸기야? 나 생일 때 씻었어. 야 벤 이런 형어 있어. 어? 완벽하지. 그치? 우와. 너 형 잘 만났어. 야 벤 이런 형어 있어. 어? 완벽하지. 그치? 우와. 너 형 잘 만났어. 아빠 있잖아. 응. 딸기 흘렀잖아 내가. 응? 뭐라고? 아까 내가 흘린 거야. 윌리엄 그랬어? 참 심성 곱다 윌리엄. 아가 주려고. 아 윌리엄. 너 어떡해. 아빠. 아가한테 계속 뭐라고 했잖아. 너 아가한테 주려고 했던 거야? 나 혼자 가 봐. 혼자 가 봐. 봐봐.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. 너무 예뻐.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하는 게 너무 고마워. 아빠 미워. 알았어. 아가 미워. 흐흐흐흐흐흐흐. 아이고. 따다아. 야. 700g이야. 700g. 여기 한번 올려보시겠어요? 700g. 과연 윌벤져스 형제는 700g을 정확히 맞춰서 특별한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? 자 이거는 좀 넘어갔어요. 이렇게 되면은. 요. 아 저거 하나를 빼면 또 700g. 그 사이에 또 하나 빼면. 낚시하나요? 아이고 이 양반아 그런다고. 우와. 대박. 야. 하나 빼면 진짜. 저도 못 봤는데 무슨 일 있었어요? 혜택이 하나 빼더니. 아버님 협업이었잖아요. 야. 웨이비. 선물. 윌리엄. 대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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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선물은. 맛있는. 저희가 진짜 만든 딸기 주스예요. 이거 판매도 하지 않는 거고. 상품으로만 나가는 거예요. 아. 딸기 주스요? 네. 정말 맛있을 거예요. 예. 잘. 잘 먹겠습니다. 스스마 이거 가져가요. 네. 이것도 선물로 줄게요. 이게 뭐. 뭐예요? 이거는 생크림이에요. 생크림. 생크림. 아. 지금 너무 맛있잖아요. 이쪽으로. 잘 먹었어요. 아. 이쪽으로. 선배. 쇼. 근데 저 순전이 다 벤틀리 덕분에 마시는 거 아니에요. 지금. 지분이 있지. 음. 맛있다. 미야미야미야미. 즉. 즉. 빨고. 빨대 아직 뭔지 모르지. 아. 지금이 막 빨대 배울 때거든요. 어서 와. 쉽게 조금. 과연 빨대 잘 입문을 할 수 있을까요 벤틀리가 오늘? 아가 봐봐. 조금 무리일 수도 있는데. 아. 조금 더 조금 더. 힘이 조금. 조금 더 조금 더. 조금 더 조금 더. 조금 더 조금 더. 조금 더 조금 더. 이게 되면 되게 편한 거야. 에이. 어. 예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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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 저렇게 기뻐요. 아 빨대 이용하면 육아의 그 질이. 야 이거. 확답하지. 빨대. 진짜 좋은 일이야. 아가 해피 버섯을 줘요. 축하할 일이지. 해피 버섯을 줘요. 다시 태어났죠. 하이 딜 벤틀리. 아하. 생일보다 더 행복한 일이야 오늘. 아가는 어떻게 할지 몰라. 아가 지금 빌이 왔어 오늘. 조심해. 안 쉬고. 안 쉬고 좋게. 안 쉬고 좋게. 왜 이렇게 많이 먹어. 빨대도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. 씹고 있는 느낌이죠. 맛있지. 이거 뭐 밥이. 진짜 이제. 야. 먹는 세계가 한 단계 더 넓어졌을 거예요. 이제 알겠지. 오빠 나 이거 짜요. 한 번 짜봐봐. 생크림을 찍어야겠네. 생크림을 찍어야겠다. 이거 핫핫쌍니야. 저노만. 이거 진짜 보기만 해도 너무. 저는 무조건 먹어야겠다. 오 마이 갓. 그거 다 먹었어? 이게 맛있어. 똥이야. 이거 생크림. 이거 먹겠다. 아이고. 너 언제 이렇게 열심히 먹었지? 나 오늘 이거 다 먹을 거야. 다 먹을 거야? 아빠 나 마이 갓. 알았어 아빠 안 말릴게. 생크림과 과일 맛있어. 느낌이 좋아? 입에 그냥 누세요. 그치 그렇게 그렇게. 너무 행복한 거 아니야? 맛있지? 맛있지? 이거. 마술도 왔어 이미. 눈 모인다 눈 모인다 눈 모인다. 받아 이야기하는 Cruz는 그때가 안 되고 하여튼 간다. hearts ballğa versus 물이гор 아플렅하기. 눈물jun frank. 봐! 왜해 왜해? 으위. 예의 빈 Glenn Glenn. 왜υτ bleibt 당겨서 버튼이 uninteressado! 이렇게 원래 날 끼치고 먹는게 훨씬 맛있으거든. 음. 좀 더 먹을까? 시인은 또 걸러서 잘. 건너지지 건너지. 그것도 먹게? 아 꼭지도 먹었어요. 생크림은 뭘 찍어 먹어도 다 맛있어. 빌림. 뭐 있어? 딸기지? 여기 아까 보니까 딸기 화분 달거든. 우리 하나 사서 침에 가서 키울까? 오케이. 보시면 딸기 화분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. 보면 이렇게 딸기가 나왔잖아요. 그다음에 또 잎이 나와요. 잎이 나온 다음에 꽃을 또 잘라주기도 합니다. 좀 보고 알려드릴게요. 얘네들 또 어디 갔어? 윌리엄! 아까 뛰어가는 거. 윌리엄! 벤슬리! 여기 언제 들어갔어? 벤슬리! 아이야이야 그거 아퍼. 아까 안녕. 안녕 안녕? 여기서 마쳐요. 이제 벽도 먹어요? 이런. 어 뭐야? 앞에 해볼까요? 봐봐. 아퍼 뭐 레이셨게? 피해! 야, 뭐야. 얘 나와. 싫어요. 왜? 안 나올 거야? 진짜 안 나올 거야? 야. 야, 니네들은 여기 있어? 그냥 있어? 아빠 가나요? 저 이거 잠깐 써도 되죠? 감사합니다. 뭐요? 벤, 벤, 벤. 벤, 벤. 벤. 윌리엄. 왜 이래? 왜 이래? 아가, 아가, 아가. 아니야, 아니야. 형이 또. 형이 또 달려. 괜찮아, 괜찮아. 아가. 왜 이래? 왜 이래? 아, 귀찮아 보이네. 아가, 이거 봐봐.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게 어려운데 나가면 항상 저렇게 예쁜 모습 보고 마음이 따뜻해져서 돌아오거든요. 아가, 또 접지. 봐봐. 물물. 물놀이 하는 거야. 아가, 재밌었어? 우리 이제 딸기 집에 가서 키우자. 좋아요, 물. 꿀요, 예요. 감사합니다. 저는 그는 내는 시unes이 이제 오 2005년 아래에 나가든 octopus이 급여 indie계를